매우 전투 매우 전투 매우 전투 저도 그렇고, 우리 형도 그렇고 솔직히 육각형의 파이터로 생각해요 엄청 높다, 엄청 떨어진다, 그런 게 없이 다 순순하게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해나슨 강유성 선수는 수렴 성훈이 형이 굉장히 크고 무겁게 들어와요. 그래서 한 대 맞으면은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 눈에 보입니다. 자립바투를 받으러! 자립바투를 받으러! 자립바투를 받으러! 자립바투를 받으러! 자립바투를 받으러! 우리 다시 신신한 발전 두 기록을 위해 오늘의 작품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.